발끼리 돌아가지? 어 당연하죠 우리는 초밥이나 이런거 먹잖아요? 그렇지? 아 당연하지 왜? 해먹을게? 해도 좋지 네 해는 그냥 그렇게 왜? 해 먹어봤어? 아 보고 해는 안 먹어도 되는데 응 튀김도 있다 튀김 아 불파네 곰돌이도 있네 바닥먹어 샐러드 같은 거 여기 봐 이거 여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네 주방에는 웃긴다 왜 이렇게 나타난거야? 여기가 여기가 큰데인가? 여기? 많잖아 여기 여기 아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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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나 내가 나 장어도 먹고 싶다 마케도 다 일본하지 별로 쫓은 것 같아